한국국토정보공사 배런스를 할까 그런 것들의 단계가 있어서 여기에 들어왔을 때는 여기 깊이 내려오는 것으로서 이 검은 바다 건축가는 몸소 아름답고 간결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본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자기는 일본에서는 완전히 조선지에 있는 거라고 한국에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일본 사람 이렇게 되니까 자기는 완전히 중간에 또 있는 이방인이 됐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建築에서 가장 흑락하는 것은 야채잎과 흐름이거든요 저는 저는 손의 흐름을 남기고 그래서 사람에게는 위험이 있어요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한글자막 by 한효정